선수 남간만 찍어줘 아 보증소표야 맨날 빵빵 터져 이 멘트에 대적할만한 멘트를 찾고 있는데 한 달째 안 나오고 있어서 짜증이 났는데 내가 밟는 사람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빵빵 터지는데 이제 이제 재수 없어요 같이 나랑 티말래요? 재수 없다고 그래 저도 괜찮아요 똥을 치는 사람 많더라고요 사실 연락처 좀 지워봐서요 뭐가 많잖아요 이거 아무튼 안 들어가요 이거 머리 긴 것만 봐요 뭐 말을 갖고 있는데 소리도 그냥 변하고 괜찮을까요? 변하고 괜찮을까요? 고생하는 팀 고생하는 팀 고생하는 팀 나 그 빛몰아 눈조차 달리 못했어 현실에 치러는 날 괴롭히도 그 눈은 안그랬듯이 재미없는 나의 음악이네 기다리고 있어 매일 하루 정신없는 인사를 시켰어 그냥 그렇게 하루 다운 살아간다고 마냥 꿈만 꾸던데 진압에서 너의 길을 잃게 이젠 한번 누워라 볼까 꿈과 몰아버대도 꿈과 고생하겠어 달리 못했어 시나리아 사회하지 전길 때 솔직히 그냥 집어가는 것도 괜찮아 고맙습니다. 저희는 버스킹 패딩 이따는 주선생님과 고맙습니다. 다시금서 오늘이신 여러분과 저희와 함께 돌아본 시간을 변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수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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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께요.